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이재명에게 상당히 불리한 판결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이재명의 가장 그 주홍글씨 중에 하나인 쌍욕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난 대선 국면에 한 좌파진영의 시민단체가 이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튼 적이 있는데 재판부 측에서는 이재명의 쌍욕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튼 것은 공익에 부합을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대 대선을 앞두었던 2021년 11월 13일에서 12월 18일 서울 광주 부산 등지에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한 6차례 정도 집회를 하면서 과거 이재명이 형수를 향해서 그 욕설을 했던 음성이 담긴 영상을 재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의 이름이 노출이 되는 녹음 테이프를 상영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해당 시민단체에서 이재명이 욕설을 하는 이런 영상을 틀어가지고 법적 조치가 되었는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이민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집회를 통해서 알린 사실은 진실이고 공익에 부합한다라면서 무죄를 주장을 했지만 지난 1심에서는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비하를 한 것이고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각인하려고 영상을 틀었다라고 판단을 했으며 공익보다는 사적인 이익 추구가 범죄의 동기라고 1심 판결 때 500만원의 벌금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했다라는 사실은 진실로 확인되었고 이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이라든가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형을 감형을 했습니다. 또 후보자의 사생활이라든가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행위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 이것을 용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 행위에 사적인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재판 결과를 놓고 보면 이재명이 입에 담기도 힘든 그 쌍욕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며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재판부가 이번에 판결을 한 것이고 좌파진영의 지지자들 보면 이재명이 한 그 쌍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상식을 벗어나는 쌍욕이어가지고 일부 지지자들은 이게 뭐 AI로 음성을 변조한 것이라는 등 조작이라는 등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법원에서 이재명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 입에 담기도 힘든 쌍욕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로 판명을 했고 또 이번에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욕을 서슴치 않고 입에 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공직에 적합한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돼도 되는지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돼도 돼야 되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재명의 그 쌍욕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아무튼 뭐 별일이 없으면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뭐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유지가 되어가지고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쌍욕 사건 관련해가지고 재판부의 판결은 웬만하면 이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번 판결은 이재명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인 것이 이재명이 과연 얼마나 정치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어떠한 직에 가든 또한 선거에 출마하든 이 사건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우리의 지도자를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을 뽑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빠개쳐도 이런 정도 수위의 쌍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담는 이런 사람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에 재판부에서 이재명의 쌍욕 사건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라는 이런 판단을 내렸으니 차기 총선의 이재명이 출마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만일 출마한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오늘 민주당에서는 김용민하고 조홍천 의원 사이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김용민이 조홍천을 찾아가서 조홍천 의원에게 자신을 향해 입으로 똥 싼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표현을 사과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5일에 김남국 사건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용민이 김남국의 편을 들면서 김남국도 청년 의원인데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청년 정치인들도 자신의 행동이라든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개딸들이 김남국을 비판하는 청년 정치인들을 좌표 찍고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김용민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기자들에게 김용민의 발언을 입으로 똥을 싼다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용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동료 의원에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저런 표현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조홍천 의원에게 이런 발언을 했던 이유하고 사과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거부하면서 방송에서 사과를 한 적이 있으니 그거나 찾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서 김용민은 다시 한번 조홍천 의원에게 기왕 사과를 하려면 피해자인 자신에게 직접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으며 무슨 방송을 찾아서 사과를 들어야 하는가 따져물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홍천은 화를 내면서 직접적인 사과는 다시 한번 거부하며 방송 찾아서 들어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김용민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자주 쏟아내는 것은 사실 정치권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조홍천이 한 말에 대해서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면 또 김용민 같은 경우에는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고 있으면 좀 웃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도 대통령이라든가 김건 여사라든가 본인이 싫어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있는 말 없는 말 모욕적인 말을 진짜 많이 쏟아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자기가 쪽팔린 소리를 들으니까 찾아가서 직접 사과하라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참 보고 있으면 내로남불의 극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용민의 발언에서도 한 가지 짚어 넘어가야 되는 것은 김남국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김남국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잠수 타고 짱 박혀 있다가 민주당에서 진상조사가 시작되니까 탈당을 하고 빤스런을 하고 그리고 또 짱 박혀 있다가 이제 겨우 국회에 나와가지고 본인하고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아무것도 소명을 안 하고 적발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게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김용민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일반 사람들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며 왜 조홍천 의원이 김용민이 하는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용민이 입으로 X를 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왜 했는지 좀 이해가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철험의 의원들 김남국을 비롯해가지고 이 멤버들을 진짜 지긋지긋하다 다음 국회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김용민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그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되며 김남국이나 김용민 최강욱, 이수진과 같은 철험의 의원들이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정부 여당 측에서는 국정 운영을 하는 데는 수월하겠으나 우리 국회라든가 정치 무엇보다 국민들이 힘들게 돈 벌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고액의 세비가 저런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차기 총선 때는 김용민 류의 의원들은 이제 국회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